3. 조동환 저는 조동환이라고 해요. 조동환이요? 저는 임다영이에요. 나이가 26이요. 아 저 22살이에요. 진짜요? 아 그렇게 안 보이세요? 아 나 눌러버린다. 아니 나 조금 더 젊게 봤어. 아 그런 거죠? 진짜요. 사실 24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. 뭐 취미 있으세요? 취미는 배틀그라운드 아세요? 배그 아세요? 게임을 한 번 해 빠져봤기 때문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약간... 대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